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험생 10명 가운데 6명은 무전공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. 종로학원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수험생 1,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64.5%가 무전공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무전공 확대 필요의 이유로는 대학에서 여러 경험 후 전공을 결정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37.7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무전공 선발 방식으로는 문·이과 계열 구분을 해서 선발하자는 응답이 75.7%로 높았고 무전공 입학 뒤엔 이과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65%로 문과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.